이런, 누가 우릴 따라오는 것 같은데? 저의 불도 뜨거인 선이 느껴집니다. 캡틴, 최근에 새로운 지구를 사귀신 건가요? 레귤루스다! 이 해적놈을 놓쳐선 안 된다! 레귤루스... 멈춰라! 도망쳐! 차라리 영국 경찰한테 잡히고 말지. 저 녀석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거야? 저 애플은 느끼기엔 강도는 아닌 것 같군요. 제가 알기론 캡틴의 지갑 속에 북미공자니 전부 레코드로 바뀌었어요. 하... 텅 비워버린 건 지갑만이 아니었네. 만약 나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신선한 사과주스를 마시기 전에 저 애플과의 우적을 기억해 주시겠어요? 신선한 사과주스? 신선한 사과주스? 무슨... 진정해.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해적 라디오 스테이션이 딱히 돈이 되진 않지만 대신 끝없는 로클룰과 자유가 돌아올 거라고. 해적 라디오 스테이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. 가자! 로클룰! 저 애플의 관찰을 따르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진짜 짜증나게... 우린 언제까지 숨어있어야 하는 거야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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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